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2월 17일 장날이구요. 우리 신랑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도마에요. 그리고 약재들이 있구요. 정산장에 요즘 오시면 제일 좋은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제일 좋은거? 요즘 제일 좋은건 도마가 제일 좋아요. 농담이구요. 황기 사시고 어머니들 잡곡이 좋구요. 또 저기 가시면 냉이. 요즘 통통한 냉이도 좋아요. 메밀전도 서울에 비하면 겁나 싸고 맛있더라구요. 정산장에 오시면 황기 사시구요. 토종황기. 황기는 인삼처럼 연식이 오래될수록 좋은거에요. 한 3년근 사보세요. 서울에는 3년근 없죠? 도마도 하나 사시고 꿀도 성분검사한 꿀 있으면 사세요. 그냥 딱쓰기 없는 꿀은 안되구요. 어쨌든 눌러 들어오세요.